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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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모이고 있어요? 아직 화면 안 떴어요 다들 누구야? 누구야? 단체예요 누구야? 누구지? 또 바빴어요 누가 안 떴네요 아니요 반응 왜 이래? 안녕 단체예서 단체예서다 꼭꼭꼭꼭꼭 꼭꼭 안녕하세요 로켓맞춤입니다 아유 아유 됐지 안녕 단체예요 단체예요 로켓맞춤 안녕 짜잔 다나노라 주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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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걱정 많이 죄송해요 이제 괜찮아 앞으로 많이 만나요 오레스미 오레스미? 오레스미? 저도 만나고 싶었어요 오고싶었다 안녕 안녕 완전체 대박 완전체 너무 좋죠 완전체 정말 오랜만인가봐요 여러분 사실 저희 아무 생각 없이 낀 거긴 해요 그냥 말해놔서 몇 개만 정하고 저희 정해야 저희 시간이 많이 없기도 해요 네 잠깐 나이트 뭐해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안녕 그렇기도 해요 그렇기도 하고요 그렇기도 하고요 뭐하고 있었어요 뭐하고 있었어요 뭐하고 있었어요 지금 시간은 어 다 밤이 먹었겠네 그리고 저희가 아유도시구나 말해놔서 여기 보니까 드디어 내일이 캐치라고 막 이랬는데 아니에요 저희가 캐치 1개가 모집이 연장이 됐어요 기간이 2주 2주 1개였습니다 2주 연장이 되가지고 또 혹시나 못하신 분들 2주 1개 2주 1개 우리 항상 배려가 넘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러잖아요 배려가 넘치는 것 같아요 저번에도 그러잖아요 배려가 넘치는 것 같아요 배려가 넘치는 것 같아요 우리 회 얼마나 좋아 연장됐습니다 연장됐습니다 연장됐으니까요 여러분 네 다 가입 원하시는 분들은 얼른 가입하시고요 맞아요 너무 가빠서 깜빡하셨다 지금 딱 이거 보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미 가입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은 이 쪼만 쪼만 기다려주세요 쪼만 진짜 쪼만 진짜 쪼만 기다려주기 쪼만 댓글에 이거 꿈 아니지 누가 좀 꼬집어주세요 저희 저랑 끝 저희만 꼬집어주는거지 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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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러다 꿈 아니라고 아니야 여러분 꿈 아니죠 꿈 아닙니다 꿈 아니에요 꿈 아니에요 진짜 왕짱 아프대 아야 미안해 미안해 누가 눈질렀다던데 불안하네 웃겨 여러분 계란이 다가왔다 다가왔다 영양준정 엄마 다 먹었네 맞아요 줄이 진짜입니다 맞잖아요 사실은 홀로그램이었습니다 얘가 그냥 지시 고아리 진짜 지루언니에요 여러분 의심도 많아 정말 믿어야지 거짓말 안해요 빠진 조지 진짜 똑같아 세상 좋아졌다 세상 좋아졌다 오늘 시크릿 아니 아까도 댓글에서 너흰 지금 휴가 중이구나 이러니까 휴가가 나 휴가 중이에요 컷 소금 퍼뜨리기 휴가 중이구요 네 그렇구요 지금 지금 지금? 여러분 단체 V LIVE 진짜 오랜만이죠 진짜요 단체 V LIVE 오랜만이에요 제가 또 활동 끝나고 또 V LIVE도 오랜만이고 맞아요 자주 올게요 자주 올게요 자주 올게요 여러분 그거 버블 UP 이제 우리 데뷔하는 거 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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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계시죠? 아시죠? 왜 대답이 없지? 안돌려 캠치 소리가 너무 짧다 지금 알았나? 캠치 놀리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은데 뭐요? 뭔지 알지 저희 진짜 사진도 이쁘게 찍어가지고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맞아요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조심해야 돼 자꾸 아 지금 좀 끊긴다고 좀 끊긴데요 아 진짜 어쩔 수 없어 죄송해요 어쩔 수 없어 전체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저희가 잠깐 하고 거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가야돼요 이제 여러분 원래는 가야 해요 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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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비 비비입니다 스포 뭐 스포할 것 같아요 아 옷이랑 머리랑 잘 어울리면 돼 옷이랑 머리랑 잘 어울린다고요? 같은 머리랑 노래에서? 그냥 여기만 진짜 노래 너만 색깔 다 가져갔어요 내가 다 가져갔어요 아 잠깐만 우리 우리 계란 아 뭔가 일부러였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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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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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다 줄이다 줄 이상해 완전 그 그 그 너무 힘들어 음 단무세 키로 단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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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죠? 잘 지내고 있어서 릴링릉 끝나고도 맛있는 거 먹고 있죠 보고싶었어요 보고싶었어요 보고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저희 보시죠 저희 못보지만 그래도 보고싶었어요 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줌으로 할까요? vm 말고 릴링 몇 명 맞Fi 알 Стало 릴링 speed 펜찹 Mark 그렇게 먼저 릴링 좋아 목여들 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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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노래해야 돼 노래해야 돼 부럽대요 부럽다고요? 부끄러우리가 부끄러우리가 감당할 수 있네 아 그럼 만약 캡치분들 마이크 켜지면 천분의 목소리가 캡치 우리 얘기하려면 이래야 돼 잠깐만 목소리가 울려 파실거야 그렇지 그렇지 비대해서 감당할 수 있네 물론이죠 캡치분들 다 감당할 수 있어 콘서트 스포 가자 콘서트 스포요? 제가 이번에도 콘서트를 준비했어요 드디어 드디어 여러분 지킬 수 없는 건 하면 안 돼요 넵 할테니까요 저희 이제 가야합니다 여러분 아 진짜로? 진짜 짧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기 들어가 계신 여러분이 진짜 진정 리얼 승자예요 그러니까 승자 왜냐면 저희 진짜 짧게 갔어야 됐어가지고 갔어야 됐어가지고 다음에 또 갈거여가지고 여러분 또 올게요 자 빨리 가서 한 명씩 인사하고 끝내자 아 지금까지 리얼 승자 이렇게 하고 무슨 일이야 아니 각자 인사하고 가야 돼 우리 오랜만에 단체로 이렇게 인사하고 그냥 개인 인사도 내가 만든거야 엎치로 지금 알겠어요 알겠어요 여기는 인사하고 옆으로 빠지잖아 그럼요 그런 뜻이죠 뭔지 알겠죠 끊어요 안녕 캐치 반가워요 만나서 너무 고마워 아니 왜냐면 갑자기 저희가 가야돼가지고 그래요 여러분 미안하고 이게 참 힘드네 스커트나시죠? 다리 다리 사랑해요 그치 잘자고 다음에 또 브이라이브로 올게요 찍지말라고 김소희 뭐야 안녕 나 찍었어 나 찍었어 이미 네 여러분 노른자입니다 언니 언니 이러고 있었어요 네 오랜만에 단체 V LIVE 뭐 재밌었나요 여러분 너무 짧지만 왜 너무 찍어 더 찍어 찍지 마세요 저희 지금 자세가 너무 불편해 있어서 네 여러분 짧지만 고마웠어요 여러분 단체 V LIVE로 또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와 다음 와 됐지 네 정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아이 재미없어 재미없어 진짜 됐지 오늘도 갑자기 와서 이렇게 잠깐 하고 가는데 함께해서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꿈 꾸세요 하루에 다섯 개 드세요 여러분 건강하셔야 합니다 안녕 또 올게요 됐지 하게 되네 됐지 어 오늘 잠깐이었지만 행복했고 잘 자고 잘 먹고 내일 수요일 내일 목요일 잘 보내고 안녕 사랑해요 내 목요일 맞지? 내 목요일 맞지? 안녕 안녕 평지 오늘 만나서 기뻤어요 많이 많이 걱정해줘서 미안하고 죄송 아 미안하고 죄송하고 진짜 음 앞으로 더 행복하게 개최를 해줄테니까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네 네 네 네 우리 피자 짜잔 여러분 잠깐이었지만 재미있었죠? 그렇게 펀치 왔는 채 데려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다음에 또 돌아올게요 안녕 제가 끊어요? 네 끊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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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